지금 그 성경은 틀린 데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성경입니까? 갑자기 지금 마음에 시험이 들고 계시죠? 여러분, 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요.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개혁개정 성경. 여기도 개혁개정을 읽나요?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틀린 데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니. 여러분,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게 맞다면 개혁개정판 내면 안 되죠. 그렇죠? 아니, 완전한 성경을...